아 맞네 적을 발견했다 아 여기 레이가 있네 아 또 막혔어 아 또 막혔어 지금 돌아가야 돼 흠 아 여기가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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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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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나이 편하고 하자 씻어먹어 아.. 궁극이 너무 급하게 보여가지고 잡긴 잡았는데 죽었잖아 앗 나이 편해 나이 편해 아.. 헬드에 있는 거야 아.. 큰일났네 아.. 큰일났네 아.. 큰일났네 나이 편해 나이 편해 이게 궁극될 것 같아 랜잡이 나이 편해 나이 편해 아.. 큰일났네 나이 편해 잘 밀고 있구만 난 중반쯤에 있는다 나이 편해 아이쿠 메일가 짱 나 이겼다 좋았다 좋았다 하나 이쪽 킬 예 이것 네 야 이래 hem 2 예 선구 이 아니 이게 오리사는 왜 저기 있냐 혼자 저기가 있네 아 오리사가 살았네 이제는 없었나봐 어이 오케이 가자 가자 써 어 열로 애들 들어간거 같은데 어디갔냐 잘못봤나? 어? 키리코가 저쪽으로 승리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 그래 아이야 아파 어어어 아 아들 왜 이렇게毎이 덧가라냐 어 자식 아유 야 41 아유 여기 진짜 짜 진짜 가야겠다 나이스 그러면 전 싸고겠습니다 흐흫